오늘의 스테이크 어떻게 해? 좀 뒤로 가주세요 조금만 더? 딱 붙어서 뒤에? 어 거기 딱 붙어서 안녕하세요 오늘의 셰프 오늘의 셰프 저는 오늘의 조수 서브 아내가 오늘 서브였는데요 최고의 서브 무슨 말 해야 되지? 오늘의 메뉴는 오일 파스타 위에 스테이크 올라가고 주비드 스테이크 올라갈 거고 친한 동생들 두 명을 손님으로 초대해서 이따 어울리겠잖아 나도 뭔가 닉네임이 뭐였지? 요꿉남 요꿉남 요리사를 꿈꾸는 남자 요꿉남 할까요? 자 시작 시작 올리브오일이랑 테페로치논 별개수위 마늘 저는 마늘을 엄청 잘라서 갈아내고 제 조수는 테페로치논을 손으로 씩까지 다 뜯어서 여기 넣을 거예요 스테이크 교수님 저기서 믹서기를 꺼내주세요 예 셰프 이거 2018년도에 독일에 순원여행 갔을 때 어떻게 먹는데 오빠가 산 미니 주걱을 써볼게 어 남편이 미니 주걱을 샀는데 써보겠습니다 장비를 엄청 사더라고요 요리는 장비빨이지 와 완전 리얼 핸드메일 다진 마늘이잖아 이거 자 이제 오일 우와 조수 위로해 예 셰프 예스 예스 조수 있어 편하구만 좋구만 조수 끝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하고 약불에 1시간 정도 일단 저녁이 와서 저 소스랑 같이 해서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만나요 안녕 미부 출근 현관에서 파트리였습니다 안녕 안녕 소식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쟤! 하나, 둘, 둘, 셋, 넷, 넷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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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완성!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빠 잘 먹을게 뭐야? 너무 맛있는데? 너무 맛있는데? 진짜 맛있다. 레스토랑 같대 근데 고기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대박 고급진 맛이야 아니 나 밤에 유튜브로 너무 먹고싶어 밤에 언니 유튜브로 안돼 잘 먹었습니다 셰프푸드 따몽 자 저는 얘 먹을래 나 언니 먼저 줘야 되는거 아니야? 나 괜찮아요 나 다져봐요 잘 먹으세요 굴짝이 할거 오케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잘 먹었고 잘 먹었다고